구원의 하늘이 우리 진의하여 프리스사멘 우리 진의하여 프리스사멘 우리 진의하여 프리스사멘 참 인간의 복에 기대하소서 참조의 아름다 cycl completa 참조의 아름다weo 참조의 아름다 tablets 참조의 아름다워요 이제는 그 할머니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것 그래서 같은 여성으로서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또 일본 정부가 자기네들이 과거에 했던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침묵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